일단, 저기 아예 뭐 할지 정하고 가죠? 에... 아 또 프로, 왜 이렇게 프로토스가 많아? 저번에는 프로토스 없지 않았나? 아, 뭐가 좀 업데이, 업데이 됐나요? 업데이 됐나요? 아... 됐어 일단은 나도 아까 개처럼 그 사람처럼 그걸 하죠 그... 뭐지? 드라곤 뽑아서 밀어붙입시다 엄청나 이거 대규모 교환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귀환 대상적인 모든 유닛을 연결체로 귀환시킵니다 어, 이런 것도 있어? 대규모 아, 그냥 1분 뽑자 어떻게 되겠지? 패치가 됐다 짓고 가야지 대규모 이거... 반대쪽에 있죠? 대학선에 뭐, 4인용 맵이었나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뭐 어때? 별 차이 있겠어 가스 지어서 가스 지어서 일단은 저기 아까는 내 간물이 적어서 밀렸던 것 같고 이거 이것저것 맞아, 나도 이것저것 뽑아보고 싶단 말이죠 외계... 거를 요즘 스타크래프트 안 하게 된 뒤로 더뷰로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외계 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되게 일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수영탑 더 필요해? 진작에 말을 하지 좋아요 아, 끔찍했죠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째면은 작살 날 것 같은데? 가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합니다 난 왜 이렇게 뭔가 번잡스럽냐? 이거 하자 어, 나는 나는 새로운 거 뽑자 걔는 뭐 저거 하나 그러고 취향이지 이거 뽑고 어, 뭐 막혀있네? 일꾼 누가 더 많은지 보자고 아, 막네 어 그러면은 나 공중할래? 캐리어 뽑을래, 캐리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자 돌리구요 캐리어 갑시다, 캐리어 저기까지 필요 없나? 일단은 멀티 하나 올리자 몰래 멀티 하자 몰래 멀티 저쪽 대각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하자 여기다 하고 잡고 가 압박해 네 실드 올려주구요 어, 나 그 신호소 가 300원? 되게 비싸네 됐어 이거랑 이거끌하자 아, 좋아 좋아 함대 신호도 있으면은 건설 가능 좋죠 이렇게 안해도 되나? 안 뽑으면 되나? 보자 얼마나 있나 어, 두 마리 숨겨놓은 거 아니지? 두 마리만 있는 거지, 진짜 지바 그리고 저기 뭐냐 이것도 좀 짓고 두 개나 뽑을 수 있을까? 비싸서? 아, 가스 엄청 많이 들어가네 요격기가 더 빨리 출격시킵니다 이거랑 상대도 비슷하게? 에이 에이 질럿을 뽑자 아 가스 없다 상대 멀티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체크해볼까? 니가 혼자 다 돌아, 원정에 어디에 에이 그 그 그 업저버 필요 없죠? 이거는 황원의회가 필요하다 공격력 업하자 공격력보다 그냥 하나 더 뽑는 게 나을라나? 아니야 그냥 업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그래 방해를 해 게임을 하는데 자 언제 나와? 어 어 이렇게? 아, 자동으로 차네 어 15원이네요 25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오면은 얘가 막아주지 않을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자 이거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어, 되는 거 같은데? 될 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좋은데? 황원의회 있으면 실드업 황원의회 뭐 지나다닌다 좋아 좋아 황금 함대다 아, 진짜 야 그렇게 나올 거야? 황금 함대 가는 거야? 황금 함대 가는 거야? 황금 함대야 알파리 함대처럼 됐지만 황금 함대 짜야 허 언제 나와? 왜 이렇게 안나와요 이거 나오자 이번에 가서 때리자 그래 나오자 내 말이면은 잡지 않을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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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기로 뿌리고 도망가는 곳도 있다고 아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다 짚고 여기다 일 뽑고 좋아요 왜 일 안하냐 좋아 좋아 뭔가 돈을 따로 먹는거 같은데 아 저거 저거 있어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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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파리 얘네 보내볼까 어 어 나 이런 데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어 오 야 너무 센데 이거? 대박인데? 빨리 나와봐 야 짱 센데? 개석인데 이거? 왜 이렇게 쎄? 가자 또 몰라 아니야 일꾼 잡자 일꾼 잡자 일꾼 잡고 도망가자 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나한테 올 것 같다 느낌이 쎄하다 쎄하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대규모 기원 있잖아 나 아 인구 맞고 일꾼 일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왔죠 아 나 저거 깨고 이걸로 부르면 되죠 이렇게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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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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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구만 아 붙자 이거지 일꾼도 싸우지 너무 사귄데? 이제 그것도 못 뽑잖아 깨면 어쩔거야 나 멀티 하나 더 있는데 어 기완한다 기완할 때로 때려지는군요 남자답게 올멀티 가자 사나이의 멀티다 가자 어 그거 깼으니까 이제 안나오죠 드라군 아 역시 제일 재밌는게 조법 싸움이지 일상이야 오랜만에 이런거 하니까 좋구만 재밌구만 화려한거 뽑고 이러니까 인거 아냐 내가? 근데 뭔가 데미지 들어가다가 팍 하고 들어가는 그런게 있는 것 같네요 엄청 세게 막 바뀌는 듯한 깨야지 잡아 오 야 언제 저렇게 모았어? 세상에 이거 너무 사귀 아닙니까? 왜이렇게 사거리가 길어 아 꿀잼 뭐야 아 다크야? 아 다크로 어디 엘리전 하자고? 이거 하자 그 옥적을 뽑고 그래 해봐 이거 깨고 진영이 드러납니다 어디 뭐가 막 있나본데 아 너무 재밌잖아 힐링게임이잖아 고인물 안만나니까 이렇게 힐링게임인데 고인물이 자꾸 패니까 즐길 수가 없잖아 20주년이야 너무 재밌는데 진영이 드러납니다 끝난거에요? 지워서? 그럼 가자 자 이거 하고 이거 하나 이러면은 저거가 다크 맞겠죠? 쟤는 뭐 데미지 쉽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건물만 빨리 없애면 열리되요 여기 가서 이제 싸워 드래곤볼이네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유쾌한 기절이 따다단 손어공이 나가신다 무험한 세계로 가수 있는 자랑의 세계로 가지가지 일들이 아 여기 있네 빛나고 있다 자 뭐 댕 끝난거 같죠? 아이고 많아 자 아 재밌다 역시 힐링게임이야